안녕하세요. B.A.B. 대현입니다. 저희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와우!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. 정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베이비 여러분들께서 저희랑 같이 잘 따라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까지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1년 전쯤에 여기서 저희 데뷔 앨범 워리어의 뮤비를 촬영을 했었는데요. 정말 강화가 새롭기도 하고 워리어 앨범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여태까지 기존에 저희가 만든 걸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도 항상 각종 팬페이지나 저희 팬카페에 항상 수시로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.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시고요. 아직 저희는 신인이고 아직 테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 시간들이 많이 남았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, 3년, 4년, 5년 쭉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저희가 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정말 기쁘네요. 안녕하세요. 저희 BAP가 드디어 1주년이 됐다는 소식에 우리 베이비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려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일단 박수!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베이비들과 많은 앨범들을 마주하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 더 소통할 수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좀 더 이제 많은 기간 동안 저희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에게 많은 관심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베이비들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쭉 잘해봅시다. 고마워요.